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3장의 빨간 카드와 3장의 검정 카드를 이용한 마술입니다. 빨강이 3장이 있고 검정도 3장이 있습니다. 아, 검정 한 장이 더 있었네요. 이 카드는 빼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검정 카드가 한 장, 두 장, 세 장이구요. 빨간 카드도 한 장, 두 장, 세 장이 있습니다. 이번에도 검정이 한 장 더 남아 있었네요. 이 검정 카드도 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카드를 세워볼게요. 빨강이 한 장, 두 장, 세 장. 그리고 검정도 3장이 있겠죠. 이번엔 반대로 빨강 한 장을 빼낼게요. 이렇게 빼서 바닥에 내려두겠습니다. 카드 덱 탑에 있는 검정도 한 장을 뺄게요. 손에 든 카드는 검정, 검정, 검정. 이렇게 3장이 있구요. 뒷면 카드는 빨강, 빨강, 빨강. 이렇게 3장의 카드가 남아있습니다. 카드 덱 탑에 있는 카드 덱 탑에 있는 검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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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